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얘기랑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고 싶긴 합니다만 그쪽의 전쟁이 지금 굉장히 불붙고 있는데 중국도 사실은 ICBM을 44년 만에 연습을 했더라고요 저는 44년 만에 오랜만에 했구나 그랬는데 연도를 보니까 80년이에요 1980년에 선생님 대학도 가시기 전 아닙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때 ICBM을 한 번 시험 발사를 하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보란 듯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그동안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미연적이고 조금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만만 뒤였죠 러시아나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는 아주 상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중국은 정말 조심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태도를 바꾼 거죠 야 적당히 해라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시위가 이번 ICBM 발사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전이 확전 쪽으로 가는데 지금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에 또 미사일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 180대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더 있다고요? 네 300개까지 샀다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 지난번인가가 300개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 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 샀다고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는 대부분 요격했다고 그러는데 동영상 올라가서 한번 떠 있는 거 보십시오 다 요격된 건 아니더라고요 다 요격이 아니고 요격이 별로 안 됐어요 상당 정도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이란에서는 자기들이 발표한 걸로는 90%가 들어갔다 맞았고 그 다음에 어느 공항 군 공항이던데 F-35 전투기가 있는 데인데 20대가 그냥 다 작살났다고 이란은 발표를 했더라고요 텔레그램 같은데 올라온 직접 찍은 현장을 사진들을 동영상을 보면 사정 없이 떨어지던데 사정 없이 떨어지고 요격률이 진짜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란이 여기서 일단 공격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게 맞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여기서 자제할 것이냐 확장할 것이냐 신나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확장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예산양을 하는지 가서 봐서는 그러면 중동에 미국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뒷받침을 안 해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쪽에 힘을 많이 쏟아야 돼요 이렇게 쏟아야 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쟁이 미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우크라이나 중동전에 북한이 개입하는 겁니다 이 개입이 군사무기를 대주거나 포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양동작전처럼 이쪽에서 미국이 한참 힘을 집중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 쳐버리는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거든요 따라서 한반도에서까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별로 현재 미국에게는 유리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을 관리할 수도 있긴 하다는 거죠 이번에 9월 13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여준 원심불리기 600mm 방사포차 그다음에 특수전부대 이런 거랑 중국이 날린 ICBM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하고 한반도 이거 자칫하면 만약에 거기까지 전쟁이 났는데 여기까지 전쟁이 난다고 하면 이거는 힘들겠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탄 양호가 얼마나 부를까 싶어요 저는 그래요 지지율 20%인데 이번에 이거 쐈더니 올라갔더라고요 지지율이 전쟁할 때마다 올라옵니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래는 네탄 양호랑 국방부 장관 갈란트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란트도 우리도 레바논 쳐야지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서는 같이 하나가 돼버리는 마치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갈등을 일으키다가 야 이재명은 죽여야지 이런 데서는 같이 되는 것처럼 북한은 싸워야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은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네탄 양호가 부럽죠 야 우리도 싸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절치해보신 그런 기회를 놓으려고 할 텐데 지금 할 텐데 미국이 지금 강력한 시위에 무력 시위에 지금 직면해 있고 북쪽에서 또 얼마 전에 경고를 했어요 국방상 부상이 또 당화를 발표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자꾸 군사 전략 자산을 자꾸 전개하는데 핵폭격기나 잠수함 항공방 들여오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허세 허세다 허세 떨지 마라 두 번째는 윤석열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환각제다 환각제라고 했었죠 환각제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환각제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이 그렇게 잡고 싶었던 마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약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약이에요 사실 미국 전략자사는 윤석열 심리치료제 심리치료제 좋게 얘기하면 네 아니 선생님 심리치료는 선생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못해줘요 핵 항공모함 정도가 들어와야 좀 치료가 돼요 네 안심이 돼 네 북에서는 핵공포증이라는 편도 썼어요 윤석열의 핵공포증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안심시켜주려고 이번에 국군이란 행사 때 B1B를 데려와서 전략폭격기로 공중시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그거 보려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난 거 아니겠어요 비 오는데 네 비 오는데 비 오는 달에 선글라스 끼고 B1B 날아간 거 본 겁니까 지금 하늘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하늘 보면 눈부실 수 있으니까 네 아 우리 형님이 보내주셨어 B1B를 네 나도 탑권의 톰쿠르즈처럼 네 이거 쓰고 저걸 탈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네 흥분해서 아하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윤석열 안심용이라고 여기서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도를 넘었다 아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거의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 우리도 상응한 본토 안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행동을 시작하겠다 북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윤석열이 안심시키려다가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겠는데 뭐 북에서 또 뭘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면 자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윤석열은 이제 세대는 거죠 네 선생님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전쟁은 윤석열이 그럼 많이 못한다 손치더라도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 전쟁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내 타냐고 보니까 뭐 그냥 일단 하면 도와주시는데 보니까 네 저지르면 저지르면 네 사실 내 타냐고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거나 아니면 그것까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 개혁 이쪽은 때려잡는 거 예를 들면 진보 개혁 이재명 여기 때려잡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작극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 아 전쟁도 자작극은 할 수 있다 네 목함지레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나 아니면 배 하나 터뜨린다든가 톰킹만 사건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아니 이번에 보니까 전방에서 CCTV를 갑자기 지금 다 교체를 했대요 네 다 뺐죠 다 빼고 1000대를 뺐는데 100대만 더 떼나 네 게다가 또 얼마 전에는 핸드폰에 보안 프로그램 깔면서 네 네 네 네 아이폰을 다 없애라 네 그렇게 했다고요 갤럭시를 바꿔라 네 그 이유가 아이폰에 안 깔린대요 그게 잘 그런다고요 뭐 녹음이라든가 이런 건 통제가 못하는 거라서 네 그러면 지네가 아이폰에도 되게 만들어야 될 텐데 네 그게 아니군요 아이폰을 못 쓰게 만들어서 반발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도 왜 무리하게 지금 시점에서 아하 핸드폰 통제를 할까 아 cctv를 없앤 거랑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야 뭔가 자작극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자작극 할 때는 증거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 그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채팅창에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지금 이 국군의 날 행사 네 이거 개엄으로 바로 그냥 전환하려고 하는 거라는 소문이 있다면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국민분들도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네 애들이 개엄과 전쟁 자작극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미국이 물살 틀음 없이 통제하면 뭐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북과의 전쟁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면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진보 개혁 진영에 대한 이 개엄 탄압 이거는 정말 그 눈에 불을 켜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순간이 바로 영석열의 탄압이 필요한 거죠 영석열의 탄압 탄압 transformer의 samen 이 geme 는 이 이시 는 이침 에 이침 이침 다 다 이침 이빨 있 으 그래서